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KC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가 01179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7월 10일 오후 3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신형증권 리포트입니다. SKC 매수 의견 TOP9 19만원 유지가 되고 있고 2분기 영업이익은 1,231억원 3개월 컨텐서스 1000억원을 23% 정도 상회할 전망 모빌리티 소재는 6월 5공장 설비가 완공되며 연간 생산 능력을 4.3만 톤으로 확대 물량 확대에 따른 고정비 감소 효과는 이익 증가 무엇보다 화학품은 PO 스프레드 호조 고부가 PG 제품 판매 비중 확대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며 실적 호조를 견인할 전망 무엇보다도 동박은 배터리 고객사들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존 일정보다 빠르게 외형 확대 올해 10월에는 6공장 9천 톤이 완공이 되면서 생산 능력은 4.3만 톤에서 5.2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2023년 하반기에는 말레이시아 5만 톤 규모로 10.2만 톤 생산 능력 확보되고요 이외에도 급증하는 전방 수요로 2025년 25만 톤의 생산 규모를 갖추며 동사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계획 기존 계획 19만 톤을 대비해 갖고 상향 하여튼 뭐 지금 현재 이제 동사는 PG 제품 비중이 PO 제품을 비중을 넘어서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전망 또 세계 최초 DPG 단독 공격 4만 톤 설비 가동으로 이익 개선 충분할 전망 스페셜티 소재 업체로 이익 상당 충분하며 매수 경과 목표 주가 19만원 유지 자 그래서 이제 SK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매출액을 보았을 때 어 점점 이제 모빌리티 소재 동박 부문은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이 이제 증가세로 이제 접어들고 들면서 이제 성장주의 대표적인 흐름으로 이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 화학 부문 부문들은 조금 어 매출이 조금씩 감소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해갖고 조금씩 이제 감소할 전망이고 3분기 피크 치고 감소할 전망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인 것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하여튼 뭐 실적 성장세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어 그런 공장 증설에 따른 효과로 인해 갖고 2021년부터 2022년 요렇게 우상향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일단 그렇구요 자 그래서 이제 주가도 지금 현재 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쉬어가는 어 의미 쉬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 지금 현재 뭐 주가는 잘 유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구간에 한번씩 이제 내려올 때마다 이제 매수세가 붙기 때문에 일단은 매우 견조하다 어 지금 15만원 부터 해갖고 15만 한 3천원 까지는 매우 견조한 어 요 구간이 오면 매수세가 붙는 어 고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건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3일선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이 오늘은 이제 기관들이 조금 들어와 줬고요 연기금을 연기금이 어 연기금을 포함해서 이제 금융투자 봄 쪽에서 좀 들어와 줬고 어 외국인은 조금씩 조금 차익시를 하는 고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어 외국인들은 워낙 많은 보호 비중을 워낙 많은 많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익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어 차익실현을 하고 있다 추세로 봤을 때 그렇구요 어쨌든 현재 이제 저항라인은 16만 3천원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를 이제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경우 그때 한번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슈가 터지고 나서 한번 어 위로 한번 슈팅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skc 는 뭐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로 갈 것 같고요 뭐 증권사 뭐 지금 19만원 정도 이제 예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서 그 이상 갈 것 같은 생각이 일단 듭니다 동박의 어떤 쇼티지 로 인해 갖고 어 지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받 안 받쳐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어 충분히 동사는 매력이 있다 그렇게 일단 보면서 오늘 skc 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요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카톡 친구 추가를 통해서도 어 요런 무료 추천 종목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끝으로 이제 저희 어 팀 브라보 vip 방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 일련방 그리고 단기 이런식으로 이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어 좀 저희 18336024로 좀 문의를 해 주시고요 저희 단기 vip 어 수익도 굉장히 잘 나고 있으니까 요것도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구요 어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